진식처 진식처 나 웃기다고? 자 휴식 저 모르고 휴식하래요 그래서 나도 한국어 자 그럼 유나씨 우리 김희철 왕국에 오면 항상 하는게 있습니다 아 윤희아 진식처 왕국에 오면 항상 하는게 있습니다 자 통역 원세 원세 7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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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식처 아주 뿌듯하도다 환희姐姐 신청 신청 정말 많이 굉장히 흥붙합니다 지금 해보세요 원세 원세 진식 진식 진식처 뭐야 야 이거 하는 동안 죽었는데 백현이 악 여흥 beyond 염 divine 공허 공허 Bailey 공허 구허 진식처 진식けど 야 유해 아니 정확히 Intense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야! 백현아! 유나가 내 거 하고 있어 지금! 뭘 누르면 돼? 이렇게 4개만? 아, W, Q, W, E, R. 여기? 이거 아니고? Q, W, E, R만. 왜? 언제 살아가? 여기 시간 3초. 아, 3초. 3명, 2명 좀 주고 있고. 성질 드럽게 급하려. 오른쪽으로 가는데? 오른쪽으로 가. 그냥 산책하면 돼? 그냥 산책하면 돼? 그냥 산책하면 돼? 그냥 산책하면 돼? 오! 백현아! 어디 있는데? 지금 유나가고 있어! 왜 아무리 유나가 안해? 어디 가야 돼? 어디 있어? 적들이 유나야? 지금 백현이가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. 여러분! 환세! 환세! 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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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얘네? 이건 환영아. 뭔데? 뭐였어? 와! 유나 다자! 뭔데요? 오, 궁 맞혔어요. 아, 못 맞혔어요. 아, 다 직접 궁합. 어딨는데? 거긴 나서 시작조차 안해봤다면 그땐 주저 말아 주저 좀 네! 오늘 저의 게스트 김희철씨가 오셨습니다! 화이! 커벤 채베레이션 빌더윈 전세 그녀덜을 주목해 밑공도 당당하지 너는 느꼈어 이건 뭐야?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화이인 김희철 짜빈 편하게 산책할 수 있게 눌러볼게 어떻게 하는거야? 어떻게 하는거야? 미처 날뛰고 있대요 누가 진짜가요? 몰라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? 그냥 조용해주세요 니 아직 안지이셔 봐 안지이셔 봐 안지이셔 봐 이거 뭐야? 이게 우리꺼에요 이거 일단 마을로 가서 다시 아무것도 누르지 말겠어요 저걸 우와 파란색은 하면 안되는거야? 나만 나만 맞췄는 니 눈이 부셔 얼마 지지지지지 베이베베베베 이거 머리 감자튀거 같은데 더 파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니 멋있는 자극을 두려워 두려워 내 미처 디렐나 누가 저기냐고요 내 미처 디렐나 빨간색 저지에요 유나 띵띵띵띵띵띵띵 유나팬 띵띵띵띵띵띵띵띵 하얀 undo 엔콜 공연하고 어 또 앨베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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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땀 땀 땀 에벌리어 야! 나와 인마! 어떻게 하는거야? 오 하고 있어요! 잘하고 있어요! 오 맞아요! 스킬 스플라이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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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꺼져주세요 다 죽였어요 자, 유나 게임 희님보다 잘한다고 요새는 쇼윙을 비 시설완나? 한판은 해야하지 않겠어요? 죽을때까지? 지금 에이 씨 지금 저 채팅으로 저 욕 무제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욕 무제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욕 무제하게 하고 있어요 슈퍼준이 한판 오게 아! 오빠가 오니까 죽었잖아요 진짜 시설 그 그 년 이래요. 내가 죽었죠 예고나 액폴팬 땐 땐 땐 땐 땐 나 오또 그 아저씨같지 않냐? 하하하하하